안녕하십니까 와르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점장님의 볼륨매직 방법을 각도와 뜸을 이용해서 볼륨매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엔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 정도를 조금 해주고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포물성 그대로 당겨줍니다. 지금은 이제 제이컬이죠. 그대로 갖고 오면 그대로 포물성 제이컬 굴 한번 보겠습니다. 굴 와우 시컬 가겠습니다. 자연스러운 시컬 가겠습니다. 자연스러운 시컬 뿌리에 수분을 날려주고 하나 둘 처벌한 뒤에 셋 뿌리를 세우면서 내 글씨가 내 글씨가 보이게 내 글씨가 보이게 끝까지 올리면서 뿌리를 살려주면서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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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은 여기다 대고 열을 식혀주면서 만듭니다. 와우 엄청 강하네요. 시컬 가겠습니다. 거의 S컬에 가까운 강한 시컬 이제 더 더 더 각도를 각도는 아까보다 시컬 보다 조금 더 업하고 그럼 속도는 조금 더 천천히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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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기 가겠습니다. 뿌리 많이 살리고 싶다. 난 뿌리가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근데 이런거 싫어 머리띠에 상할거 같으니까 그냥 매직기로 해 주십시오 매직기로 해 주십시오 그때는 섹션을 어떻게 타냐면요 브로킹도 그렇고 어떻게 타냐면요 이 상각으로 타시는게 좋습니다. 상각 이렇게 넓게 스퀘어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하시는거 보다는 드라이 하실때도 그렇고 약간 상각으로 뿌리 살리는 구간을 오케이 상각으로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다 배우죠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버지 섹션을 또 나누고 이렇게 잘 살겠네요 이미 살았어요 마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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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앞쪽으로 잡고 똑같이 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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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다 똑같은데요 이거를 당기면서 아이론이랑 똑같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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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올려줘요 내가 살리고 싶은 구간만큼 어 글자랑 영상 보이게 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겨줍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많이 살아요 오우 근데 난 더 많이 살고싶어 더? 당겨주면 되죠 더 많이 살리고 싶은 120도 120도 방금 90도였나요? 120도 보단 조금 낮은 낮은가 자 지금 120도 자 꺾어요 근데 열이 어떻게 돼요? 열이 열이 좀 더 올라가야되요? 닿으면 안되니까 안차 시킵니다 안차 시키고 수분 날리고 수분 날리면서 둘 셋 셋 앞쪽으로 앞쪽으로 있는 바닥 그거만큼 이제는 글자가 안보이네요 네 글자가 안보이면서 당기면서 오우 그래가지고 이제 끝에는 다시 네 끝에 다시 원상복구 해가지고 원상복구 해가지고 끝에는 컬 주면 되고 네 둘 한글어쓰 글자 보이게 네 그러면 오케이 오 이쁘네 고마워 고마워 와우 와우